안녕하세요. 2020년 2차 형속법 기출 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 항상 시험을 치고 나서 문제를 보면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지? 틀렸는데 안 되는 문제, 틀릴 수도 없는 문제인데 왜 틀렸지? 이런 문제들이 최소 한두 문제를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많이 보이면 많이 볼수록 안 좋은데 그래서 그걸 줄이려면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되고요.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고 적절하게 양을 조절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면 내가 뭐 처음 보는 거는 어차피 틀린 것, 틀려주지 뭐. 근데 내가 본 것은 헷갈리지 않고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면 그런 문제를 줄일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수업 시간에도 언급이 안 됐고 문제풀이나 뭐 다른 교재에서 봐도 언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잖아요. 그런 건 포기해버려 그냥. 근데 수업 시간에 했고 또 문제풀이라도 했고 내가 또 보기도 했던 문제들은 대부분 반복해가지고 시험에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또 틀린 이유 중 한 게 반복해서 반복을 안 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제대로 이게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끝나고 난 이게 그 문제였구나. 시험장에서 긴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판례고 그 법조는 몰랐던 거예요. 헷갈렸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못 했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살짝 틀어서 내니까 또 그게 아닌 줄 알고 틀리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일단 2차 형수법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1차보다 한 분의 정도 아니면 비슷하게 난이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0점 이상 받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 영어국사 공통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형수법은 다른 과목과 달리 90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영어국사를 못하는 사람들. 점수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영어국사를 충분히 잘해서 영어국사에서 점수를 많이 확보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 영어국사 75점 받아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점 올 때 한 80점 85점 받으면 되는 시험이 아닌가. 그런데 경우에 따라 90점 이상.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몇 명한테 확인해 본 결과 공부를 좀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100점은 아직 100점 받았던 학생은 아직 제가 못 봤는데 물론 다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확인한 학생 중에는 95점 한 두 명 있고 90점 85점 80점 또 공부를 얼마 많이 하지 않은 학생은 60점 받은 학생도 있긴 있더라고요. 공부를 좀 충분히 했다면 80점 이상 정도는 다 받을 수 있는 시험이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이제 질문을 보면 여러분들 내가 4지선다에서 4개의 선택지를 다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몰라도 정답은 다 보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려웠던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가 보통 판례 제가 설명 안 드린 판례고 문제풀에서 다루지 않았던 판례가 두 개에 나온 문제가 있어요. 15번의 공소시험 문제에서 판례가 두 개 니은 미은 판례는 우리 기본서에도 없고 사실 이런 판례 문제는 형법 판례와 비상 판례 같은데 형법 판례보다도 범죄가 언제 종료하는가의 문제니까 이 문제가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 판례도 두 개의 판례가 생소한 데다가 개수용 문제잖아. 그렇죠. 개수용 문제 적절치 않은 건 몇 개인가 개수용 문제이기 때문에 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수용 문제도 함정이 있죠. 5개 중에 4개 알고 1개 몰라서 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개 알고 4개 모르는데 맞춘 사람도 있었겠어. 그게 맹점인데 아무튼 이 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쉬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소년사건에서 기본서를 제대로 안 봤다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정도 나머지는 다 능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제의 경향을 보니까 일단 형법은 판례 아니면 조문이라고 그랬죠. 점점 판례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그랬잖아. 판례 문제가 그래서 선지를 분석해 보면 판례가 7, 조문이 3, 역시 7대 3 정도 그 전 시험과 비슷하게 7대 3 정도 나왔습니다. 계속 판례가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출제 영역별로 보면 여러분들 즉전 2020년 1차 시험과 출제 영역이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2차 문제 모두 그 전과 달리 수사 비중이 한 두 문제 더 많아졌고요. 큰 특징이 이제 공판이죠. 공판 파트 공판 절차 쪽이 좀 전에 한 서너 문제씩 이렇게 나왔는데 1차하고 2차에서는 각각 한 문항씩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비중을 하면 수사 파트가 8문항 그 다음에 서론에서 두 문제 서론에서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이번에 두 문제 나왔어요. 서론 두 문제 그래서 올해 이번에 9월 강의 시작할 때 서론부터 시작했는데 9월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이번에 이제 저번 주, 저번 주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시험 치신 분들 시험 쳐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많이 나왔죠. 수사, 입의 수사까지 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면 뭐 성수법 공부할 만하네. 인정 공부 시작했는데 풀어보니까 다 수업 전에 다 했던 거고 다 풀리고 그래서 수사 파트가 8문항, 그 다음에 공소제기 아까 공소시험 문제까지 해서 공소기 파트를 한 두 문항 소송 주체 주체, 법원하고 변호인에서 한 문항씩 두 문제 공판에서 이 한 문항도 우리 수사 파트에서 피의자, 신뢰 관계자, 동석 제도 있죠. 이제 공판 단계하면 피의자, 그 피의자가 아니라 고인 신뢰 관계자 동석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증거 같은 경우는 증거는 보통 선언 문제 나오는데 이번에 세 문제 나왔는데요. 특히 증거에서 두드린 게 증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처음에 출제가 잘 되는 게 전문 증거잖아요. 전문 증거에서는 하나의 문제를 나온 게 아니라 증거능력 관련해서 지문에 딱 한 게 나왔을 뿐이야. 제 전문 증거라는 거. 전문 증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거의 안 됐다는 게 특징적이고 상소나 재심 1차에서 안 나왔는데 2차에서 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특별 열차 있죠. 특별 열차에서는 보통 즉결이나 약식 절차가 주로 나왔죠. 특히 즉결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각 몇 년에 한 번 출제되는 소년, 좀 전에 봤던 소년 상사 절차하고 특히 배상 명령 절차가 한 10년 만에 나왔던 것 같아. 한 문항씩 두 문제 그러면 20문항이 되나요? 10개 20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만한 게 뭐냐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양이 만만치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출제 문항 수가 그 전부터 훅 확 줄어들었어요. 양이 많은 반면에 출제 문항 수가 확 줄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제 내년 1차하고 2차 시험에도 그럴 건지 확실하지 않지만 추세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2022년부터 이제 형소법 출제 범위가 좀 줄어들거든요. 공판 파트가 안 나와 이제 2022년부터 수사하고 증거가 위주로 수사 증거 위주로 날 거야. 22년부터는. 그래서 앞으로 출제될 출제 영역을 미리 이렇게 당겨서 지금부터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출제 영역을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건대. 앞으로도 완전히 내년 1차나 2차 시험 같은 경우도 공판 파트, 공판 절차의 파트 비중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그 대신 수사. 증거하고 특별 절차. 이쪽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물론 이제 출제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긴 할 텐데 강약을 좀 조절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제 유형을 보니까 개수형 문제는 그동안 자취를 최근에 또 자취를 감추었다가 이번에 또 두문항이 출제되었네요. 옛날에 개수형 문제. 박스 문제는 다 개수형으로 나왔었어요. 개수형으로. 요즘에는 조합형으로 나오다가 계속 조합형으로 한 2, 3년 나오다가 또 다시 조합형도 나왔지만 개수형 문제는 또 등장했습니다. 제 생각할 때는 개수형 문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맹점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개수형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도 출제된 것도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검사지 수사지 지위와 관련된 문제. 수사지위를 이제 안 받을 건데 내년부터 경사로 수사지위를 안 받을 건데 수사지위를 어떻게 받는가. 그런 문제를 취급 낸다는 건 시적절하지 않다.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왔어요. 이게 이제 6번 문제. 6번의 2번 선지 보면 검사가 사법경찰과 수사를 지휘할 때 지휘를 어떻게 할 거냐. 지휘 방법인데 전산망으로 전산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는 전산망으로 지휘하는 게 원칙인데 전산망으로 지휘하는 거 바로 구두로 지휘하거나 소멸으로 지휘하는 예의적 방법을 먹고 있는 이게 이제 올해 1차 있죠. 1차 대비 7일차 대비 문제풀이 교제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문제가 그대로 제가 다뤘거든요. 1차 대비 문제풀이 할 때. 그런데 2차 대비 문제풀이 했으니까 뺐어. 왜 뺐을까. 이 문제를. 지휘는 이제 안 받을 건데 이런 문제는 좀 시의적절치 않다 해서 뺐거든요. 그래서 냈어 또. 뒷북치죠 완전히. 이런 문제는 좀 적절치 않은 문제로 일단 보이는데 아무튼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지문을 몰라도 다른 지문들이 우리가 다 다룬 거기 때문에 답 고르는 데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총평을 하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회독이나 2회독하거나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문제지하고 해설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기본유론 같은 걸 들으실 때 중간중간 아 이 파트 이렇게 이번에 오늘 출제됐구나. 다른 기출 문제는 이제 교제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건 교제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중간중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보시면 서론 문제인데 적용보행 관련 적용보행에서는 우리가 저번 주에 개강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결론 기억하시면 되죠. 결론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강조했는데 면책특권에 해당한 행위를 공소적 했을 때 법원에 할 것은 공소적 판결이다. 쉬운 문제죠. 2번은 이제 시간적 조용보행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법이 절차가 개시된 다음에 종료되기 전에 절차가 법이 바뀌면 법정에 어떻게 할 거냐 나눈다고 그랬죠. 나눠가지고 신법 시행 전에 국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는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고 신법 시행 이후에 나머지 절차는 새로운 신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국법도 조용되기도 하고 신법도 조용되기도 하잖아. 혼합적이다. 혼합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국법 당시 진행된 소정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의 절차는 신법을 조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맞죠. 3번 일반 국민이 범한 범죄 중에 보니까 일반 범죄하고 특정 군사범 특정 군사범죄는 원래 군사범죄 재판해야 될 사건인데 일반 국민이 범한 범죄이 섞여 있을 때 어느 법원이 재판할 거냐 군사범죄 모두 재판할 거냐 일반 법원 모두 재판할 거냐 아니면 나눌 거냐 이것도 나누는 거지. 특정 군사범죄는 군사범죄 재판하고 일반 법원죄는 일반 법원죄 재판에서 나눈다라고 궁금했는데 또 많이 다뤘던 판례인데요. 이게 틀리게 설명돼 있죠. 군사법원이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게 정답이고 4번 판례 같은 게 뭐냐면 종전의 피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범죄 피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으니까 반의서벌죄나 침고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법이 개정돼서 그 반의서벌죄가 개정됐어. 그럼 피의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반의서벌죄인 게 좋아? 아니면 피의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게 좋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반의서벌죄가 더 좋죠. 반의서벌죄가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안 되는 범죄니까. 그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되는 범죄보다는 피의자한테 반의서벌죄로 개정된 게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바뀐 거잖아. 유리하게 바뀌었으면 유리하게 바뀐 법을 조용해서 조용돼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몰라도 3번에 확실하게 쉬운 지문이 있고 정답을 볼 수 있죠. 이런 문제는 다 맞춰야 되고 2번 신속한 재판 원칙 이것도 이제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형소법 옛날에 이게 한번 기출되었던 지문입니다. 이거 1번 같은 경우 형소법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의 신속한 종교를 위해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한 날부터 사무실 내에 공장을 치료한다. 수업시간에 피자를 체포 구속하고 사무실 안에 공장을 치료한다는 이런 규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제도는 없어요. 이런 제도 자체는 형소법에 규정이 없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옛날에 한 번도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형사피구는 헌법에서 바로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헌법에 규정된 형사를 찹니다. 3번도 우리 신속한 재판과 관련한 판례로서 다뤘던 거잖아. 구속망기 20월 앞두고 비로소 1심 공판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또 고집스럽게 이거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한 게 아니다. 라고 봤죠. 아니다. 4번도 다뤘잖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이중적 기능. 그래서 피곤 이익이라는 사익 보호 기능뿐만 아니라 지판 신뢰 등 소송경제 같은 공익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양쪽 다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답 1번이고 3번 관할 문제네요. 관할 문제 중에 박스 문제를 놨는데 조합형인데 2, 2, 3번은 선지가 지문이 5개지만 한 개만 딱 알면 다 풀리는 문제야.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기역, 니은 같은 기역 같은 경우는 암기를 안 했으면 모를 수 있어요. 암기를 안 했으면 니은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로서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최신 판례로서 다뤘던 문제고요. 판례고 디귿은 수업 시간에도 다뤘고 많이 다뤘고 문제풀에서 많이 풀어봤던 판례입니다. 유명한 판례. 디귿은 여러분 웬만하면 다 공부를 좀 했다면 다 아시는 판례야. 디귿은 디귿이 이제 디귿부터 보시면 관련 사건 관할 같은 경우 반드시 병합기소나 병합심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병합심리나 병합기소가 안 되다 하더라도 관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유지되고 소멸하지 않는다. 그 판례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제로 병합심리나 병합기소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함으로 끝에 보니까 관할권이 종결된다. 틀렸죠.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X고 적절한 걸 고르는데 보니까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밑에 조합해 보니까 1번, 2번, 3번 다 디귿 들어가 있잖아. 다 구워버리면 그리고 나머지 몰라도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기억 보시면 기억은 어떤 거냐면 우리 사물관할 때 단독사건하고 합의사건 있죠. 단독사건이 원칙인데 예를 들어 합의부 관할권이 있는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게 형량이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는 합의부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이면 합의부 사건인데 1년 이상이라도 예외적으로 단독사건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형법상 특수절도나 상습절도 특수나 상습이 들어가는 범죄 그 다음에 특가법 위반 사건 중에 일부 폭처법 위반 사건 중에 일부 병력법 위반 사건 중 일부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이런 이런 일부 범죄들은 형량이 1년 이상이지만 합의부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단독사건인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가법 위반 특가법 위반 일부 사건은 형량이 단기 1년 이상이라도 단독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에서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이고 니은 같은 경우에 항소심의 1심 판결 1심의 공소역 판결을 파기합니다. 1심에서 최근 8년인데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 실체 판결을 안 하고 공소역 판결을 했죠. 그랬더니 검사가 불복했어. 검사가 불복 강소했습니다. 2심 항소심이 올 때는 이 공소역 판결이 잘못된 거죠. 즉 실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공소역 판결을 한 거야. 그럼 이걸 파기하겠죠. 파기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지? 환송 원래 원심 판결을 파기했을 때는 항소심은 파기하고 스스로 자판 스스로 판결하기 원칙인데 공소기각 재판이 법률에 위반돼가지고 이걸 파기했을 때는 파기자판이란 파기환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기환송 자기들이 실재판하지 말고 파기환송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겠어. 자기들이 유무제 실재판했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판례지. 유죄를 선거한 것은 위반한 것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원래 범위 유발형 함정사 같은 공소역 판결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공소 제기된 사건이 보니까 범위 유발형 함정사가 아니야. 범위 유발형 함정사가 아닌데 법원 1심 판결이 함정사로 보고 공소역 판결했던 거죠. 그럼 항소역 보니까 범위 유발형이 아닌데 함정사가 아닌데 공소역 판결했네 잘못된 거잖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파기환송해야 될 사건. 그래서 이제 환송해야 되는데 만약에 유죄 판결했다면 잘못된 판결이다. 이런 판례. 문제 필요할 때 제가 최근 판례로서 사례로 다루고 증오를 다뤘던 문제입니다. 리을 토지관을 기준 사이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하나의 피고사건 토지관의 표준이 여러 개였죠. 범죄지도 되고 피고인 주소지 또는 거소지 또는 현재지 다 토지관의 표준이 된다 했으니까 그중에 어느 하나에 걸리면 걸리는 부분들은 다 토지관의 보험이 되는 거야. 어느 표준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다 우열 없이 다 똑같이 토지관의 보험이 되니까 그렇대서 그랬잖아. 토지관의 보험이 여러 개의 토지관의 보험이 있다 해서 검사가 모든 부분에 다 하나의 사건을 공소제기할 수는 없다.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부분에 공소제기해야 된다. 그럼 검사가 선택해가지고 여러 개의 보험 중의 하나의 보험을 하나의 선택해서 공소제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설명입니다. 일반적인 기초 이론 설명이고 미음의 토지관의 기준 중 하나인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곤이 현재한 장소인데 임의로 자기가 있는 현재지뿐만 아니라 강제로 있는 것도 가능한데 현재지 포함되는데 그 강제는 척법에 된다. 척법안 강제 유흡하게 체포 구금된 장소는 현재지가 아니고 척법하게 체포 구금된 장소는 현재지가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것이고 결국 다른 건 다 맞고요. 디근만 틀린 거예요. 4번 문제 변호인 문제 피고인들이 1심 변호인에게 변호사법 31조 1호 수임 제한 교정을 위반한 위보이 있다면 피고인들 스스로 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선임차가 무효가 된다. 이 판례도 제가 문제풀에서 그대로 낸 판례입니다. 이 판례의 의미는 뭐냐면 피고인들이 변호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인이 보니까 변호사법 위반해가지고 사건을 수임받아서는 안 되는 사건을 수임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컨대 피고인 갑이잖아요. 피고인 상대방 그러니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피고인 상대방 당사자가 의리라면 의리 사건을 수임한 수임한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의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되겠죠. 이익이 충돌되는 상대방 당사의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수임이 제한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익이 충돌되는 당사자가 있는데 이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또 다른 상대방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법에서 이런 경우는 수임하지 마라. 수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인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해가지고 사건 수임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경우에도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변호사가 억지로 당신 사건을 내가 맡을게 한 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그렇다면 형사 수용 절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변호인이 변호사법 위반의 사건 수임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무효가 된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변호인인데 변호인이 변호인이 효력이 생기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죠. 선임신고 제출하지 않았어. 지금 삼심인데 삼심 제한고심 삼심인데 제한고심 법원에 선임신고를 제출하지 않았어. 변호인 선임이 효력이 없는데 이 사람이 몰랐어요. 제한고장을 제출했잖아. 그럼 제한고장은 변호인 선임이 효력도 생기지 않은 사람이 제출하니까 효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것도 다뤘던 판례죠. 제한고 효력이 없습니다. 이따가 X고 3번에 피록변사과에서 항소본이 국선변이 선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선교력 접속을 한 다음에 피고인 사선변을 선임하니까 국선변이 필요 없어졌잖아. 그래서 국선변이 선정 취소했을 때는 항소제출기간은 국선변이 선정 취소를 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항소유소는요. 제출기간은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동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 동안 이미 어때요 피고인하고 국선변인한테 접수 통지를 했죠. 그러면 항소인 항소인인 피고인이 접수 통지를 받았으니까 피고인이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제출하면 돼요. 따라서 나중에 국선변인 선정이 취소됐을 때부터 제출기간이 시작되는 게 아니다. 해상주의 피고인이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때부터 항소제출기간이 진행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새로 선임된 사선변인인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때부터 항소기간 이후 제출기간이 이미 진행됐다는 판례고 사본판례도 최근 판례인데 이것도 다뤘던 판례인데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언제든지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 제기는 그런데 검사 또는 사법경제차관의 부당한 신문 법원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고소이나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함유적 근거 없이 반부적이 이루어진다면 모르겠는데 고소한 폭언도 아니고 부적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반부적이 이루어지는 데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인한테 비자 신문 방해한다고 해서 참여를 제한했다면 잘못됐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 행사에 해당하니까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문 방해 행위로 봐가지고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 이런 행위들은 신문 방해 행위로 볼 수 없죠. 따라서 참여를 제한해야 될 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판례 변호사자 검시 문제가 한 번도 이렇게 단독으로 나온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 전에 이제 사회선담 문제 하나의 지문으로 등장한 적이 있지만 하나의 문제로 나온 적은 처음인데 고맙죠.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변호사자라는 부자의 사망으로써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범죄는 사망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이걸 변호사자 검시할 필요 없죠. 바로 수사를 하면 되지 또 검시를 할 필요 없잖아. 범죄는 사망이라는 의심이 가는 사체가 대상이 되고 명백한 사체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검시는 수사 단서죠. 단서인데 발견 즉시 수사 개시된다. 발견 즉시가 아니라 검시를 해보고 검시를 했더니 이게 타살이구나. 타살 혐의가 인정되면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지 변사가 발견된 후 바로 개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 발견 후에 검시를 하고 검시를 통해서 타살 혐의가 인정될 때 수사가 개시됩니다. 사법경찰관리 같은 경우는요. 변사체가 있으면 검사한테 보고하고 지휘를 받습니다. 주체가 검사니까. 그런데 보니까 앞에까지 맞아요. 그런데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야 되는데 검사이 지휘를 보고 안 하고 지휘 받지 않고 그냥 경찰이 검시한다. 그런 예외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긴급을 요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 규정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사체가 발견되면 사법경찰관리한테 발견됐다면 검사한테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아야 되고 보고나 지휘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검시를 했으면 안 돼. 4번에 검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긴급할 때는 영정 없이 검증 즉 사체부에 해당되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옳은 설명 6번 수사 문제입니다. 구조세원 철법의 세무종사 공무원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곤에 대한 구정장을 받은 후에 검사 요청에 따라 세무사항이 공소 제기 전에 고발을 했다면 공소 이게 이제 조세원 철법 위반이니까 조세원 철법 위반 사건은 즉시 고발 범죄라고 그랬죠. 즉시 고발 범죄니까 공무원이 고발이 있을 때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공소 제기 전에 고발을 했죠. 그런데 수사는 고발하기 전에 고발하기 전에 했고 수사를 고발하기 전에 했다. 수사를 고발하기 고발에 앞서서 했다면 수사가 잘못된 거야? 아니죠. 칭고들의 고소나 즉시 고발하기 전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고소나 고발이 수사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사를 할 수 있죠. 결국은 나중에 공소 제기하기 전에 고발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공소 제기하기 전에 고발을 했으니까 공소 제기하기 전에 무효가 될 수 없겠죠. 맞는 설명이고 2번이 아까 제가 문제가 있는 질문이라고 했는데 경찰이 지휘를 어떻게 받느냐 문제 원래 전산망 즉 형사정보시스템으로 받는 게 원칙인데요. 원칙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전산망에 따라서 지휘를 받으면 어디 출동하더라도 경찰이 항상 그러면 노트북 같은 걸 들고 다녀야 돼. 노트북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잖아. 또 인터넷에 노트북이 있어도 노트북이나 핸드폰이 있어도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지휘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예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러면 청사정보시스템이 아니라 구두단 서면으로 지휘가 가능하냐 이거 더 이상 출제가 출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문제 바뀌니까 지휘를 받지 않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제가 1차 문제편을 할 때 이걸 바로 다뤘는데 해설지에 이번에 보니까 천재집이나 긴급한 상황 이 수사 지휘한 내용을 또다시 보완하거나 명확하게 지휘의 명확한 경우 수사 현장에 지휘할 때 이때는 현장에 지휘할 때는 바로 구두로 지휘하면 되지 또 인터넷 들어가서 또 전산막으로 지휘할 필요 없죠. 이런 경우에 예의가 인정됩니다. 항상 형사 정보시스템으로 지휘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지휘 도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명확하거나 또는 보완을 요구할 때는 보완할 때는 그때는 형사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지휘하지 않는 예의가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에 출송에 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조능장의 효력으로 구현할 수 있고 이 경우도 피의자 신문은 임의사니까 임의사 형판보로 진행되어야 되고 피의자는 진술을 거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쉬운 선택지라서 2번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정답을 걸을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 임의사 문제 피의자가 영상 녹화원의 내용에 대해서 이를 진술한 때는 진술을 따로 영상 녹화에 첨부해야 한다. 이것도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 진술을 따로 이 진술한 것도 또다시 영상 녹화하지 않고 이 진술한 내용은 서면에 기재에 첨부하면 된다고 그랬지. 틀렸고 참고인 영상 녹화는 어때요? 참고인 조사에 참고인이 진술을 영상 녹화한 것은 주로 어떤 정도로 사용하냐면 조사의 실질적 진정성림을 증명한 용도라거나 또는 나중에 공판당에 참고인이 기억을 잘못해서 기억한결을 위해서 필요할 때 재생해서 시청하게 하는 용도로 쓰지 이게 범죄 장면을 녹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범죄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공사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통짐적 증거로 상대할 수 없어요. 있다. X고 예의가 있는데 바로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4번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해자를 입의독할 경우에도 조사하고 귀가시키지 않냐고 그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했다면 피해자를 속박해 당연히 구금에 해당되죠. 즉, 상식적인 설명입니다. 맞고요. 8번 고소고발 문제 나왔네요. 기억은 최근 판례인데 제가 문제풀이할 때 최근 판례로 꼭 기억해두자 라고 했던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역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의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의 변호사 있죠.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피고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폐제를 처리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폐제를 할 수 있다. 맞는 건데 이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원래 반의사 불벌제에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 대신 의사폐제를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보는 게 판례라고 그랬잖아. 최근에 나온 판례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성폭력 성폭력 범죄의 청폭력 범죄의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변호사 같은 예배적으로 피해자를 대신해서 대리해가지고 처벌 희망 의사폐제 처리하거나 희망하지 않는 의사폐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최근 판례라고 그랬습니다. 일반 사건과 달리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이런 대리할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다뤘던 거죠. 반의사폭력 범죄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의상력이 있다면 법정들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취소나 처벌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을 비교해 보시면 기역의 경우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니은은 일반 반의사폭력 범죄에서 법정들이 대신할 수 없다는 거 둘 다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도 문제풀에 중요하게 몇 번씩 다뤘던 건데 반의사 무사 불벌죄인데요. 판결이 확정된 후에 확정 판결에 대해서 만약에 재심을 청구했다면 재심을 청구해서 재심의 1심 절차가 진행될 때는 재심의 1심 판결이 청구되니까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재심 청구하는 대신에 항소권 회복 청구에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면 항소심은 1심이 아니잖아요. 이미 철회 시기를 지났죠. 철회할 수 없다는 것 없다는 판례 철회할 수 있다 했으니까 X고 니얼은 이것도 수업시간에 다뤘던 판례잖아요. 일단 즉시 고발 본대에서 고발을 했는데 검사가 기소하자는 것 불규칙을 했다. 그럼 그 고발이 효력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검사가 그 사건을 기소할 때 새로운 고발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 정전 고발에 따라 기소하면 된다는 판례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한다. X고요. 미음은 수개의 범칙 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 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의 사실 범죄의 사실 문제입니다. 공범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문제죠. 객관적 불가 문제 범칙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 사실에 대해서는 불가 원칙이 정돌될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니까 불가 원칙이 정돌될 여지가 없습니다. 9번 문제 횡령범 체포 검사톤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이가 횡령범 재판 때는 즉시 인도를 해야 한다. 했는데 즉시라는 의미는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을 밀착된 시점에 이어하는 건 아니고 불필요한 지체 없이 라는 의미다. 라고 했었죠. 판례가 불필요한 지체 없이 인도하면 되지 반드시 밀착된 시점에 인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횡령범 체포 요건으로써 행위가벌성 현행성 시간적 탁성 법률의 문득성이 있으면 좋고 도망 또는 증견밀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체포 필요성인 도망 또는 증견밀 염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아니죠.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 사후의 범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이건 맞는데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게 틀렸겠죠. 횡령범을 체포한 경찰관이 진술을 하더라도 범위를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기 때문에 통해 횡령범 체포한 경찰관이 횡령범 체포할 때 받던 목격했던 사항에 대해서 법정에 증언한다면 증거를 쓸 수 있겠죠. 증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10번 긴급체포 문제입니다. 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속기관 체포한 날부터 기산된다.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판례 요건을 갖춘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되지 사후에 밝혀진 사항을 기초로 판단해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체포 당시 상황과 사후에 밝혀진 사항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틀렸죠.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재구속 제한에서 말하는 구속대학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구속자가 구속된 경우를 말하지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포함이 안 되겠지 그럼 구속이 아니니까 재구속을 볼 수 없습니다. 구속되었다가 석방 후 또 구속할 때가 재구속이지 체포되었다가 구속하는 것은 재구속이 아니에요. 긴급 체포된 자가 24시간 내 영장 없이 압수에 검증할 수 있는데 이때도 사후 영장을 청구해야 되죠. 압수를 계속하려면 그 사후 영장 청구는 압수된 때부터가 아니라 시장 중 긴급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잖아. 그런데 압수한 때부터 이것도 이미 기초되었었고 문제풀에서 몇 번 다뤘던 겁니다. 긴급 체포 구속영장을 발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 동일한 범죄도 다시 긴급 체포할 수 없다. 그러나 체포된 자을 다시 받은 경우는 체포가 나요. 그렇죠? 영장에 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했으니까 영장이 있으면 체포가 가능하잖아요. 받고 11번 구속집행정지하고 구속취소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오다가 이것도 나왔습니다. 수업시간에 법조문들을 체크해드렸는데 이게 나왔네요.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는 법원 직권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서 결정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법조는 그대로 맞고 이번에는 우리가 피고인 구속할 때 사전청문 절차 법관이 영장을 발부기 전에 법관이 미리 피고인한테 구속의원을 고지하는 사전청문 절차가 있는데 보니까 사전청문 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서 구속되었죠.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는 위협하다고 그랬는데 1심 법원이 그 위법을 시장하기 위해서 구속취소 결정 후에 일단 구속을 취소했어. 구속영장 발부가 잘못된 거니까 첩보한 청문서를 밟아서 다시 밟아가지고 갑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갑이 이 청문 절차로부터 1, 2심의 소멸된 절차 2위까지 비누이 조류를 계속 받았다면 법원은 갑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여 집행하는 절차 법률 위반 등을 등을 다투는 상소의 유상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잘못이 다 시정되었고 그 뒤에도 피고인이 1, 2심 절차 1위까지 계속 조류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가서 1심의 그런 애시당수 영장 발부 절차 사항 그 하자를 문제 삼아가지고 대본에 상고를 제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고를 제기했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원은 형성법 101조 사항에 따라 영장 집행이 정지된 국회의원이 소환을 받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그 회기 중이라도 영장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 회기 중에 만약에 집행 정지를 취소하면 다시 구금시키겠다는 건데 이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반하기 때문에 황대지 않고 회기 중에는 구속영장 집행 정지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법원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이때 급속을 요할 때는 급속을 요할 경험을 제외하고는 원칙원 검사의 의견을 무려한다고 했습니다. 12번. 압수물 처리 검사는 증거의 상황을 압수물에 대해서 가함부 처리가 있는 때에는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공소 제기 단계에서 수사기관한테 압수물을 함부, 가함부, 청구가 했으면 의무적으로 이게 응해야 되죠. 함부, 가함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외국산 물품을 관세상물의 혐의가 있다고 봐서 압수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녹여서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가 없어서 기소정지 처분이 기소정지는 불기소 처분 일정이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잖아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X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경우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죠. 환불을 해야 될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화 환부해야 하고 증거의 건 압수물은 소유자, 소유자, 보관자, 치수령이 청구해서 간부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이 법조문을 우리가 읽고 기억에 두자 했는데 법조문은 또 그대로 나왔죠. 법원의 환부, 과안부에 관한 법조문 사고인제 폐기 사유 위험발소에 염려가 있는 압수물이나 여기처럼 법령상 생산 제조 등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 어려운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는데 폐기할 때는 소유자 등 고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3번 공장기재사항 공장기재와 관련해서 공사실 특정 문제 있죠. 공사실 특정이 시험에 잘 안 나오다가 시험에 순경시험에 시험에 잘 안 나왔어요. 구급시험에는 고등학교 좀 나왔는데 안와도 이번에 또 시범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수업시간에 그랬어요. 특정 문제는 판례가 아주 많은데 나오면 판례가 나올 텐데 판례가 양이 너무 많아. 판례 정리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판례자료 드린 부분하고 문제풀이할 때 나올 만한 것들을 나오면 판례를 제가 출제할 거다. 문제풀이할 때 그 범위 내에서만 공부하면 된다 했는데 마침 문제풀이에서 낸 판례가 또 출제됐어요. 따로 공부를 안 해도 판례자료하고 문제풀이만 들었다면 능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1번 보면 1번이 바로 정답인데 저작권 저작전과 치매 행위에 관한 공사실 특정은 치매 대상인 저작물 치매 방법이 치매 방법이 종류 형태 등 치매 행위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제상물 제작물이 제작제상권자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이 됐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치매 행위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저작제상권자가 누구인지는 기재 안 돼도 상관없다. 제가 이 판례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BTS 복도를 대부분 방시혁이 작곡했으니까 저작권이 방시혁한테 있겠죠. 그러면 이 BTS 핏땀 눈물이나 DNA 이런 곡들을 표절했다. 표절하는 범죄로 공소재가 할 때 공장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표절했는지 그 치매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 핏땀 눈물이라는 곡이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적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게 바로 나왔어. 나와가지고 문제풀을 들었던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찍고 넘어가는 거죠. 이번에 방조범 이것도 문제풀이 그대로 놨는데 방조범 같은 경우는 교사범에서 방조범 공소재할 때는 교사방조사일뿐만 아니라 그 전쟁은 정범위 범죄사일도 영장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유관증권 변조회보가 문제인 사건에서 변조는 유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다면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그 장소 방법이 불상지 이렇게 개갈적으로 기재됐다 하더라도 위협하지 않다라고 했고 4번 같은 것도 검사가 공장을 제출하는데 공장에다가 검사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없이 일단 공장이 제출되었다 할지라도 일단 공장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서명 날인은 기명 날인의 서명은 검사에 보완하면 된다고 그랬죠. 보완하면 공사에 유효하게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예 공장 제출 자체가 없다면 하자 치유가 안 되는데 일단 제출이 됐는데 김영영 선생님이 빠져있는 경우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13번 신뢰관계자 동속 이게 유일하게 공판 절차와 관련된 문제예요. 공판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게 유일한 문제 같아요.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명이거나 신체적 전입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력의 질환 능력이 미확하다. 13세 명이거나 장애라는 양이죠. 그럼 수사 단계에서 이 피해자를 참고로 조사할 때나 또 법원이 공판 단계에서 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때 어때요? 신뢰관계 동속이 의무적이라고 그랬잖아. 13세 명이거나 장애인 경우는 동속이 의무적이다. 동속하게 해야 되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신뢰관계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형성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신뢰관계자라는 것은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층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의 피해자의 심지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시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고요. 3번에 이 규정에 따라 동속한자는 법원 수송관계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동속한자가 부당한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행위 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동속 자체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 됐는데 계속 방해하면 어떻게 할까? 동속 자체를 중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계속 방해할 때는 동속 자체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지시킬 수 있고 내보낼 수 있단 말이죠. 3번에 틀렸네요. 그 다음에 신뢰관계 동속을 허락할 것인지는 수사관계에서는 수사관이 재량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대신 진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소시효 문제인데 공소시효 문제 중에 기산점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점 문제 기산점에 관한 판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장 개수형 문제로 또 나왔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가다로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최신 판례로서 문제풀이할 때 두세 번 다뤘던 판례입니다. 당내 경선운동에 관한 공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당내 경선인이 아니라 그 경선을 통해 통과해서 국회의원 선거죠. 국회의원 공직선거 투표율이 바로 그 법률이 기산점이다라는 판례죠. 당내 경선 투표율이 아닙니다. 틀렸죠. 경선 투표율이 아니라 공직선거 투표율 1위 기산점이 된다는 판례고 미흔 같은 경우는 범죄 자체도 어려운 범죄죠. 독종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어떤 사업자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가입결정 이렇게 가입결정하자 합의했어. 합의해가지고 결국 합의했다면 합의만 하고 끝에 닿으면 안 돼. 그러면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 합의만 했으면 된 게 아니라 합의해가 결국 합의한 대로 가격을 동일하게 담합했을 때 문제 되겠죠. 그래서 합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실행 행위가 있을 때 실행가 종료했을 때 비로소 이 범죄가 종료한 것이고 시구가 진행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있었던 날부터 진행한다. X가 되겠습니다. 범죄 종료 시기가 언제인가 오히려 이게 형수법 문제라기보다 형법 문제와 가깝습니다. 형수법에서는 공소시가 연관되니까 이걸 출제했는 건데 D것은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형수법을 묘날목적으로 국에 있는 경우라는 것은 국내에서 범죄를 보하고 국에 도폐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에서 범죄를 보한 다음에 형수법을 묘날목적으로 국의 체류를 개소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맞고 리얼은 미수범 이것도 다뤘는데 미수범의 범죄는 행위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라거나 그 다음에 더 이상 범죄를 진행할 수 없게 된 때 미수가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시유가 진행된다. 맞고 미움도 좀 어려운 다루지 않은 판례인데요. 이것도 보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야.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언제 범죄가 종료하는 건데 위기의 행위를 했을 때 종료한 게 아니라 어때요. 위기의 행위를 해가지고 혈적으로 직무집행을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혈적으로 공무집행이 곤란하게 됐을 때 비로소 위기의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죄가 종료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시유가 진행되지 허위사실이 기재된 기와 허가신청서 제출하 제출한 때부터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접수에 가지고 위기가 있었죠. 위기 때문에 결국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곤란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시유가 진행된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틀린 설명인데 좀 어렵죠. 아무튼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판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간에 디귿 리울만 맞고요. 남은 세 개는 틀렸습니다. 판례는 다 틀렸고요. 16번 증거와 증명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주로 특신 상태를 하잖아. 이건 검사가 증명가 되죠. 고등책임은 두 개 빼고는 다 검사가 증명가 되고 그런데 특신 상태는 우리가 암기했잖아. 언격한 증명이라 제로운 증명이라고 언격한 증명을 X 2번도 제가 설명드린 판례입니다. 문제풀에서 다뤘던 판례 강간죄 같은 경우 다른 증거 없고 피해자가 강간당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피고인 범행을 부인해요.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들어보니까 합리적이야. 그런데 피고인 범행 부인한 진술을 들어보면 영 이거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법관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지? 피해자의 진술이란 증거가 있고 피고인이 부인했지만 비합리적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이 되는 거죠. 피고인 진술이 비합리적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이 더 맞다 합리적이라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삼고 피고인의 그 모순적인 비합리적 진술은 그 피고인이 범행을 뒷받침한 간접적인 증거로서 삼을지 말지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법관이 자유판단 즉 자유심도에 해당되는 거죠.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대상이 되는 거죠. 3번에 충분한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함적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함적 근거 없이 채용 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 없이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3번이 틀린 말이 없죠.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몰수나 몰수는 부가형이나 형벌이므로 몰수의 대상 여부는 엄격한 증명 대상이나 추징은 형벌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 추징의 인정은 자료원 증명 대상이다. 이것도 우리가 엄격한 증명 자료원 증명 문제잖아. 그래서 몰수나 추징의 대상 여부 또 추징의 인정 이런 것들은 모두다. 어떻게 했지? 특히 친한장이 몰수를 당해서 재산을 몰수 당한 것 누명을 써서 재산을 몰수 당한 것 바로 자유한 증명 대상으로 공부했잖아. 둘 다 자료원 증명 대상인데 보니까 몰수 대상 여부는 엉격한 증명 대상이나 틀렸죠. 17번 문제 증거능력 증거가 다 쉬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증거능력 문제 1번은 금융회사로부터 금융거래 정보를 압수할 때는 획득할 때는 영장주의에 따라서 증가 영장이 필요하다는 판례고요. 영장 없이 만약에 획득했다면 유입하기 수반 증가된다. 그다음에 2번도 강조했던 판례잖아.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특히 객관적 관련성 같은 경우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계가 있어야지 단순히 동종 유사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 인정된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이 전문증권에서 유일한 증권으로 나온 건데 우리가 수업시간에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사용할 수 없다. 그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피고인이 증거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형수법 310조 규정에서 증거를 할 수는 맞죠.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밖에 증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4번도 우리가 압수 개념할 때 다뤘던 판례잖아. 압수 중에 넓은 압수 중에 이미지출물이 영치 이미지출물이 압수가 있는데 이미지출물을 같은 경우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영장 없이 압수하려면 누구로부터 소유자 소유자 보관자 소유자 보관자 아닌 자로부터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다. 압수했다면 위협박수기관 증거다. 급하려고요. 18번 자백 배제법칙 쉽게 나왔죠. 자백 이미성에 역시 검사가 의무적으로 없애는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거증채임이 검사한테 있고요. 이번에 이미성이 의심된 자백은 증거 동의에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탄핵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액수고. 1번은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없애는 증명은 틀렸죠. 검사가 증명되고 2번은 탄핵증거를 쓸 수 없다.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으니까 액수고. 3번 진술요건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자백은 진술이 이미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죠.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액수. 사본도 일정한 증거 발견되면 피의자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이 만약에 검사 강요한 위기에서 약속을 했다거나 불교수호등 경안제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적으로 된 것이라면 이익의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 약속에 의한 자백만이란 이유만으로 이익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익의성이 없는 자백을 단정할 수 없다. 맞죠. 4번의 정답입니다. 19번 소년사건인데 소년이란 말은 소년법상 소년은 19세의 미만자를 말합니다. 19세의 미만자 19세의 미만자로서 소년법 조용대상이 될 건지 말 건지는 소년의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그건 범죄 행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채판시 사실심 변론전결 채판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범죄시가 아니라 채판 당시에 소년법을 조용해서 절차 진행하고 채판 당시에 범죄 당시에 소녀였지만 채판 당시는 소년법이 아니라면 일반 형속법을 조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검사는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피의제에 대하여 범죄 예방 전문사위원회의 선도 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활동 등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냐 할 수 있다. 바로 범죄의가 인정되지만 선도를 받을 걸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 선도조건부 기소율을 말합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율을 말합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율을 할 때는 일단 피의자하고 법정위원회의 물어봐. 선도 받을 받을래 안 받을래. 받겠습니다. 동의하면 좋다. 그러면 기소율을 해줄게. 동의 안 하잖아. 선도 못 받겠는데요. 그럼 기소율 안 하죠. 기소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선도조건부 기소율에 대해서는 선도 받을 것에 대해서 소년과 법정들이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 없이 선도조건부 기소율을 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선원 같은 경우에 이제 선원 절차에서 그런 게 있어. 선원 판사가 임시 조치로서 선원분류심사원이라는 데다 위탁시킵니다. 선원분류심사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 마치 일반 정상학교대 피의자를 체포나 구속했을 때 체포구속 기관은 미결 구금 기관이라고 해서 나중에 형벌 체평할 때 산입하죠. 그것처럼 선원사건 같은 경우 임시 조치로서 선원분류심사원을 위탁했을 때 그 위탁된 기관을 나중에 판결 선고전 구금 기관으로서 역시 형벌 지평할 때 그걸 산입합니다. 그런 규정이야. 그런데 판결 선고전 구금을 포함되는 건데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틀린 것이고요. 4번에 친격동 극복을 선고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가 뭘까 소년교도소야 소년교도소 김천에 소년교도소가 있죠 또는 소년교도소의 인원이 다차가 모자란다면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해야 되겠죠 성의가 함께 섞어서 집행해서는 안 될 거 아니야 다만 소년이 형 집행 중에 소년교도소 집행하고 있다가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로 보내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4번은 틀린 게 없고 맞는 설명인데 소년사건에 대한 규정들을 보지 않았다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릴 수 있는 문제 그래서 15번하고 19번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20번 문제도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20번 문제는 강조한 게 있기 때문에 강조한 것만 딱 기억하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건데 배상명령제도에서 1번에 상소심에서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곤사건에 대해서 무죄면소 공상집활을 할 때는 원심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문제풀이를 설명드렸는데 문제풀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배상명령은 형상각한 유죄 판결을 전절해요 유죄 판결 유죄 판결을 전절해서 배상명령을 합니다 유죄 판결을 안 할 때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어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하고 배상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올라갔더니 상소심이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했어 유죄 판결이 없어졌죠 변경을 할 수 있는 전제가 없어졌어 배상명령을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할 때는 1심에서 했던 배상명령도 취소를 해야 돼 유죄 판결이 없어졌으니까 항상 배상명령이 유죄 판결을 전절한다 유죄 판결이 취소됐다면 배상명령도 유죄 판결이 파기됐다면 배상명령도 유죄 될 수 없고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맞죠 법원이 배상명령을 했을 때는 배상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고 배상명령을 각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요구했던 금액이 아니라 그 일부만을 인용한 배상명령을 했다면 신청한 신청인 피해자는 법원의 배상명령을 불복할 수 있느냐 법원의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불복 방법은 신청한 피해자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럼 각하거나 일부만 인용하면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그런데 피고인 같은 경우는 피고인은 배상명령이 불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피고인만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신청인은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 틀렸죠 신청인은 불복 신청이 안 됩니다 피고인만 불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3번은 배상명령 관련 판례인데 이 판례는 이례적으로 나온 판례라서 큰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민사적으로 양자가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면 형사본도 배상신청인이 신청금액을 바로 인용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좀 더 심리를 하라는 판례인데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닌 것 같고요 4번에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과제평성과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 형사 판결문이지만 이게 민사 소속에서 민사 판결문처럼 그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결 민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풀어봤네요 상상 여러분 시험 문제를 시험이 끝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아쉬움을 줄이자 줄이는 공부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업도 열심히 들으시고요 문제 열심히 풀고 질문도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고득점을 하려면 이해를 좀 잘하셔야 돼 이해를 잘하면 고득점이 가능해 공부를 많이 했으면 고득점이 계속 안 나오고 75점 8점에 못 오른다면 좀 공부방법을 이해 위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해를 하려면 질문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해설강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